성원님과의 반응이시죠. 우리 김주연님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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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길만 가시는 군사여 그건 언제나면 그대 만나서 눈물 없이 사랑 보이며 사랑 보이며 사과이 같은 공성의 악인 노래 사과이오가 사과이오가 이동나는 강원도에 불광초만 피고 젖던 바다 멀리 가득한 일 내가 없이 기쁜 밤이 헤어져서 살려 온건 간에 잘 있어요 ~~ ~~ ~~ ~~ ~~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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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. 잠깐만요.. 아잇.. 아니 하모니카 잘하시는데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어떻게 합니까? 하모니카.. 아잇.. 하모니카 가져오셨죠? 예.. 예.. 여러분.. 하모니카 연주.. 두 번째는 흥락이라는 노래인데 원필은 하모니카.. 예.. 하모니카 연주를 이런 사람이.. 예.. 롸소니카 연주.. 롸소니카.. 네..